엠넷 실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공주 세븐을 보시려면 엠넷!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10년간 예능판을 뒤엉고 예능 공주 콜센터에 참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서로벌의 최고의 악은 너야! 배웠다고 너 저렇게 자른 채예요! 하고 오세요 저거! 나 일부러 안 했어! 아 하고 오시라고! 형도 가만히 있으라고! 이 집은 이런 짓기예요! 어차피 11시에 집에가 뭐할 거야! 기도하네! cub 2006부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